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종원 기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히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높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런 시장도 정점을 찍었다 아니면 아직 계속 갈 수 있다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시장 일선에 계시는 오동엽 빌딩로드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가요? 진짜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정점을 찍었나요? 그렇죠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막 하락되잖아요 빌딩도 아파트랑 같이 부동산이라고 큰 컨테고리에 포함이 돼 있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빌딩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과거도 이해를 하시면 현 시장은 제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옛날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한 10년 전 15년 전에 빌딩 시장은 아파트 시장하고 조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산층이나 또는 다주택도 많지만 아파트 투자했던 분들은 아파트만 계속 투자했었고 빌딩 투자하신 분이 아파트 투자를 하지만 자기의 주 사업은 빌딩 투자였던 거죠 얘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한 5년 6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말씀하시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작은 빌딩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빌딩을 누가 샀냐 기존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 산 게 아니라 아파트를 재택했던 분들이 빌딩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 만한 빌딩을 찾다 보니까 작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면에 그런 빌딩을 사면서 꼬마 빌딩의 신조어가 생긴 건데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묶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빌딩을 못 사죠 당연히 아파트 때문에 빌딩 매수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현재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빌딩을 살겠다 오시는 매수자분들이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했냐면 제가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를 10억에서 15억으로 5억을 더 받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 5억 값치면 10억이 생깁니다 이 현금 10억으로 제가 뭐 살 만한 빌딩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 팔 겁니다 그럼 한 10억 15억이 생기니까 그걸로 빌딩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아파트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파트 매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안 팔리고 있죠 그럼 그때 많이 왔던 매수자 중에 반 이상은 지금 다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수자가 주니까 계약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매도자들이 예전에는 팔 때는 막 매수자가 줄여서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더 비싸게 불러도 팔렸는데 지금은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경쟁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깎아주고 깎아주고 깎아줘도 안 팔리니 가격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빌딩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업용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장점이 주택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최근에 고금리 상황 이런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죠 내가 돈 빌려 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빌려서 사는 건 괜찮은데 이자 내려고 하니까 월세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또 소위 말하는 이자를 꼬라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파트랑 똑같이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외에 나머지 돈만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이 전세도 임차인에게 빌리는 빚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빚이죠 그러면 내가 받는 월세도 없고 내는 이자도 없으니까 그냥 제로 포인트고 빌딩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 받아서 사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있지만 내가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며고 제로 포인트면 아파트랑 같은 거고 남으면 내가 임대 소득을 챙겨 간다 이 마인드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월세 수입이 안 나오는 건물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자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5% 중반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면 월세도 2배 이상 늘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 매도자들은 자기가 매입하시고 신축을 하거나 또는 리무딜링을 통해서 밸류업이 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간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자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버티고 가는 거고요 그 사이에 밸류업을 못하신 매도자분들 있죠 내가 밸류업을 해서 팔아야지 라고 했는데 올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갈팡지팡 하시다가 그 시기에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자를 감당 못하시니까 자기가 좀 버거워서 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대출만 따져봤을 때도 빌딩을 사겠다라고 하면 예전에 똑같이 대출은 잘 나와요 뭐 한 70% 80% 대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80%까지 대출 받는 분은 최근에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50% 한 60%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입 하시는 분들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제로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꼭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입 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전혀 뭐 거래가 제로는 아니에요 많이 줄긴 줄었지만 뭐 좀 특정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뭐 요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상관없이 다 시장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좀 상업용 시장에서 선방하는 상품 유형이 있을까요 요즘에? 선방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임대 수익용으로 건물 사시는 분들은 레벨 효과를 못 내니까 안 맞죠 그러면 자가로 사용하신 매수자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의 건물에 임차 들어가서 임대로 낼 바에 내 건물을 사서 임대로 대신에 내가 이자 내겠다라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어떤 식당이나 법인이나 이런 어떤 매수자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대부분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강남이라든가 업무시설이 밑집되어 있는 주유지역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주유지역에 대로변 건물은 너무나 덩어리가 커서 못 사시니까 그 뒤에 이면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괜찮은 매물인데 이거 내가 잡을까? 조금 시간 지나면 가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은 지금보다 좀 낫겠네 라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보통 애기 엄마들이 아빠한테 애 좀 봐 라고 하면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애 보고 있어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매수자분들이 가만히 시장을 보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 시장이 뭐 지금 주택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택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바닥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12월 지나고 12월, 1월, 2월 이 사이에 어느 시기인지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시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그 금리로 한 1년, 2년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높은 금리인데 여기서 뭐 한 템포라든가 더 올라가면은 어쨌든 높은 금리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은 너무나 큰 리스크지만 확실성은 그래도 감당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그럼 앞으로 1년, 2년 쭉 이도로 갈 것 같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세팅하시는 매수자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입을 검토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는 거는 내년 1월달, 2월달쯤에 저점 찍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파라게 오르지는 않겠죠 회복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랑 저는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리먼이 2008년 9월에 터졌었는데 2008년 초에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랐거든요 지금처럼 가파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조금 부담스럽네 라는 얘기를 매수자분들이 한두 분 하실 때 쯤에 리먼이 파산된 거거든요 그리고 2008년 10월, 11월, 12월, 1월에서 4개월 동안 거의 거래가 절벽이었어요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2009년 1, 2월달 쯤에 그때는 금리가 뚝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중금리 수준을 감당하면서 매수자분들이 매입하신 거고 그리고 거의 한 1년이나 정도 후에 이제 회복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그때처럼 뚝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이 되는 어떤 미래잖아요 그러면 회복세가 그때 2009년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금씩 거래가 되지 않을까 금매 위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동엽 대표님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지 또 앞으로 뜨는 입지는 어떤 건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4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제 옆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미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오늘도 제가 사연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직장인이고 연봉은 4천만 원이 조금 넘고요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2021년 9월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만 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근로소득 때문에 분리가세 신고 시 필요 경비 공제는 못 받는 것이 맞나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다들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월세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사님 일단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현행세법에서 주택임대 소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라는 것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시는 거고 그 사업자가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사업소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사업자로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주택임대 소득 매출에 대해서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택임대 사업소득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주택이고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임대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비과세라고 하면 소득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다른 주택이 없이 뭐 이 다세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하면 9억도 안 넘으면 그러면 이 월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주택수라고 하는 거는 보유주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주택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또 이제 금액 기준이 또 별도로 있을까요? 주택수라고 하면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 없이 보유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기준시가가 9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월세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부터 과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2주택에 대한 2주택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 매출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매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월세 받고 있는 월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주택자 이상이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의 현재 1.2% 정도의 것도 매출로 가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월세만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반전세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이 일부 있고 이제 월세도 또 받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든 반전세의 보증금이든 월세의 소액 보증금이든 상관없이 보증금은 전액 무시하셔도 됩니다 즉 보증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월세만 매출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매출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 지금 사형과 같이 근로소득 혹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하신다고 하면 별도의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나 금융소득 등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업소득이랑 다르지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 합산해서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계산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액에서 50%만큼을 필요 경비로 우선 공제하고 만약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한 후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라고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세율이 아까 말씀하신 게 14%나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한 6% 정도니까 오히려 이게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서 가장 낮은 세율 6%를 적용받고 있어서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해도 6%가 적용이 된다면 분리과세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50%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실제로 비용이 많아서 필요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과세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연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봉이 4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셨으니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 공제를 못 받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50%의 필요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연을 그대로 2주택을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분리과세 종합소득세는 대략 35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있을까요? 그 사항에 맞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할 텐데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분리과세일 때 50%를 공제한다고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60%까지 공제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공제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소형임대주택 감면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소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75%까지 감면이 적용이 되니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경비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이자가 될 것입니다 대출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월세 받는 거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건물 분을 건물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세무사는 대리인이니까 대리를 하는 역할이지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다양한 절세 방법이 존재하니까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가 이렇게 같이 있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겸용주택 상가주택 이런 거 같아요 이분 월세도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겸용주택을 경우에도 그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법회산 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까지 계산해서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인지 비과세를 판단하고 매출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겸용주택이니까 주택 부분도 있고 상가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을 보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가주세도 과세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 매출액을 합산했을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또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요런 거는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지민 세무사님과 함께 부동산 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